~~ ~~ ~~ ~~ ~~~~ ~~~ ~~ ~~~ ~~ ~~ ~~ 진짜 길다! 대박이다! 야 근데 예뻐! 여기 비주얼 라인이네! 혜연 언니 왜이렇게 예뻐요? 혜연 언니 왜이렇게 예뻐요? 혜연 언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실게요! 우리 원영이가 너무 이쁘다! 나도 나도! 안돼요! 혜연 언니만 예뻐요! 너희 뭐해? 어? 너희 뭐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작!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라고! 아니요! 자! 어떻게 했는데? 최저가 항공권 호텔 계약제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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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나는 김채연! 나는 장훈영! 아이즈원이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쌈장채연! 안녕하세요! 저희는 쌈장채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원영이 아이즈원님! 원영이야! 우리 원영이를 소개해볼게! 원영이 너무 예쁘고! 원영이 너무 귀엽고! 원영이 재밌고! 원영이 재밌고! 원영이 재밌고! 원영이 재밌고! 원영이 재밌고! 한 번 해볼게! 왜 쌈장채연 와라? 너! 나한테 척척! 척! 척! 성격! 척! 어? 짜란~~~~ G-나 잘해! 아.. 나 어떡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아! 어떡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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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과즙 및 팡팡 터지는 축제를 즐길 준비 됐어? 지금 제 옆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보면 언니가 한 명 있는데 한번 보시죠! 원! 투! 세팅!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당신이 누구죠? Would you introduce yourself in an English? 아! 아! 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 두 번이다! 두 번이다! 우리의 12번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쓰는 단어가! 네! 지금부터 채원이 애기 안 보면 정말 아포도! 동그란 눈에 귀여운 입술 아이즈원은 생요전상 침침물아 윤호 아래에 있는 중 이의 2번은 남편의 세뱀이 이의 3번은 남편의 시절이 없어서 하트! 상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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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귀엽다 너무! 신부처럼 동글동글 그리스 대기 어때? 귀엽다! 나야!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와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뭐야 지금 프로필 사진 찍어요? 이거 뭐야 포토그래퍼야 언니 진짜 잘 나왔어 오늘은 채원 언니의 날이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잘 나왔어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잘 나온 것 같아 보지야 아이즈원 여러분 이거 수면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알았어 아이즈원의 앨범 언박싱 아이즈원의 앨범 언박싱 되는 사람이 빨개졌어요 이거 돌려보겠어요 되는 사람이 오래될지 않고 입을 해볼 때 되게 웃기죠 아아 상큼 얼굴 빨개졌어요 약간 하늘 위로는 상큼하고 밝은 곡이라서 제가 양갈래도 이렇게 해봤는데 저도 약간 톡톡톡 보기만큼 머리를 이렇게 정수리기로 이렇게 딱 낼 수 와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귀여워지기 위한 발버둥 화이팅 화이팅 복덩이 같아 복덩이 무대도 귀엽게 상큼하게 에너지 있게 가만있어봐요 안녕하세요 소은이에요 오늘 무대는 하늘 위로를 할 건데요 입 남은 거 있으면 따라해주세요 위즈원 사랑하는 거 알죠 I love you I love you Bye bye 우리 썸네일 썸네일 하자 기다려봐요 언니 빨리 와요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빨리 하자 하나 둘 셋 아니요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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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단체를 찍어보셨는데 저희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뭐야 저희가 소를 부비우게 하는 무슨 느낌이 나죠 음 음 저희 이제 단체 들어가야 된다네요 저희 콘서트 MD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많은 사랑 구독드립니다 안녕 안녕 애기 혼자 이렇게 밖에 내놔하니까 걱정이 되네 화이팅 못해도 돼, 못하면 귀여워 알았지? 토끼가 글로벌 뛰고 있는데 귀여워요 자, 와인드업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잘했어 할 수 있어 진짜 떨려요 무대보다 더 떨려요 진짜 여기까지 찍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 느껴져 진짜 무서운 맛을 보여줄 테니까 언니야, 무서운 맛을 할 때 이 언니 몸도 이렇게 커플파 반이야 반이야 마음이 바뀌었어 코어 짤 뺀 뺀 뺀 뺀 채원아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사랑의 거야 아니에요 제 사랑은 뭐죠? 채원아 니꺼에요 이러시죠 나는 위즈원 깜맨 커프카 최고 인기남은요 원일이 최고 인기남은요 원일이 일기다 내 예수는 だけ 속기になっちゃえば 아이 아이 전부 忘れて しま어요 다이세츠 나 코토토와 고래가 나 미래 나 가사 도시시사 보이프렌드 요나 보이프렌드 비하인드 요나 비하인드가 있었나? 이거 배웠어요 진짜 웃겨서 나 비하인드 있어 궁금해요 저 근데 진짜 약간 서운하고도 슬픈 비하인드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기 전날까지 안무 레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긴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께 안무를 배웠는데 배우고 이제 다음날 뮤직비디오 현장 가서 제 첫 씬이 여자의 머리가 아니라 남장한 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씬에서 안무를 춰야됐어가지고 댄스 선생님들께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저랑 아시니까 항상 아우 이렇게 인사했는데 제가 어 이랬는데 아 아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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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녀 모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보이보이보이 이랬더니 아아 고멘 귀여워 남나한 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아 그래서 뭔가 촬영을 하는지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얼굴이 달라 보였구나 아 진짜 귀여웠어요 진짜 그 그 그 그 씬이 끝나고 딱 가발을 벗었는데 너무 이쁜거야 아 아 아 제가 그리그 진짜 끝나자마자 바로 벗었잖아요 맞아 우리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히들들아 다 서로 장난치면서 텐션 어울리고 맞아요 너가 보면 왜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눈이 맞으면 웃음이 나는다 맞아 아이즈원의 센터로 있어 너무 자랑스러워 원영아 생일 축하해 근데 원래 얘들아 입학식 땐 뭐 먹어? 짜장면 짜장면 언니 위에서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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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아까 어제 12시 땅 치고부터 계속 생일 축하하라고 옆에서 말해줘야 했는데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요 아까 나 사진 찍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그거 너무 재밌어요 다 너무 추억 같아요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메타드랑 가르쳐야 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저희의 포인트 이어주세요 아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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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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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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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ının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